안녕하세요 서연수 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가 강원도 이제 임계 쪽입니다 임계에 큰 온실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 온실이죠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고 저는 이제 강원도 순회 중입니다 그 이제 삼척 탭에 가고 갔다가 임계일이 있어 가지고 임계는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프리카 농장을 조금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동영상을 익혔습니다 여기 어떤 경우는 이제 한골이 100m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 100m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온실을 이렇게 지었죠 이거는 이제 벤노형의 이런것 아니고 이제 비닐하우스 형식입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 인데 그 상단창이 이제 벚꽁이창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계피기를 그렇게 하고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제가 보여드리지만 짚는게 좀 많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쉽게 알고 이제 그렇고 지금은 상황이 지금 아침 6시 반쯤 됐는데 요즘은 해가 일찍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이제 위에 이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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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위에 두개는 열렸고 이제 제일 마지막 이게 차각 막으로 쓰는 요 스크림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바다리 나오고 이제 꽃이 이제 돌려고 이제 요렇게 하고 있죠 요렇게 꽃이 도는게 아니고 참 그 색이 이제 조금 제가 볼 땐 2주 정도 있으면 색이 돌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짚는거 제가 좀 보여드릴께요 이게 파프리카가 보통 이제 3가지 3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작물하고 이쪽 작물하고 차이가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정식을 느끼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 품종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고 왼쪽게 이제 오렌지 해가지고 좀 주황색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도 이제 파프리카 보통 3가지 색이 나오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주황색 그리고 이제 노란색 노란색 하구 어 빨간색이 나오는데 어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것 동상적으로 이제 가격이 제일 비싼게 주황색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황색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레드 빨간색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제일 사입니다 가격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어 아까 여기 좀 다 보셨지만 요 키가 낮은 애들 야들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고 요쪽이 주황색 입니다 주황색 이다 보니까 어 이게 전문용으로 이제 절간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 파프리카에 여기 마디 한게 열매가 열리고 다음 잎이 나오면서 나오는 이 열매 이걸 절간 이라고 합니다 절간이 어 노란색이 가장 좁습니다 가장 좁기 때 가장 좁고 이 주황색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품종의 특성인데 넓게 나오다 보니까 어 똑같은 공간에서 재배를 해도 어 노란색이 이제 수확이 좀 더 오래되고 낮게 자랍니다 낮게 자르면서 열매를 짧게 잘 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노란색이 이제 좀 많이 수확이 되고 같은 조건이라면 이제 주황색이 가장 적게 생선 입니다 작게 노란색이 비해서 그리고 조기 좀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주민을 시켜 드리면 자 노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 옆에도 높죠 이게 저거는 이제 빨간색 빨간색이다 보니까 빨간색 이다 보니까 빨간색은 또 노란색 보다 이제 조금 더 절간이 절간이 깁니다 절간이 제일 긴게 지금 주황색 그러다 보니까 주황색의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맛이나 성분 뭐 이런 것보다는 고런 특성 타인 사람들마다 다른 좋고 나쁜게 느껴지는데 이제 주황색이 가장 키가 크게 자라고 이제 동일 면적에서 수확량이 가장 적다 보니까 파프리카 온실에서는 가장 이제 비싸게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비싸게 난다 이렇게 보십니다 거기에서 노란색은 가장 싼 가격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농장 가면은 이제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보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위에 올라가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수평선 처럼 작물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 여긴 일직선으로 보이죠 사실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착과 착과에는 이제 여기 예를 들면은 노란색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방아다리라고 이야기하는 방아다리를 이제 자르고 방아다리를 하고 이제 열매가 열렸죠 이게 보면 이제 두 세 마디에 열매가 열맺히고 원래 제일 좋은 건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파프리카가 열리는 게 좋습니다 오이든 뭐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보통 착과가 이제 그룹별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3, 4마디 여기 같은 1개, 2개, 3개 3개가 한꺼번에 착과가 됐죠. 착과가 되어서 벌써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가 아니고 착과가 된 후죠. 그리고 안 되면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꽃이 다시 이렇게 열리죠.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다음 그룹이 열립니다. 이게 보면 한 개 한 개씩 열리는 게 아니고 보면 꽃이 한꺼번에 피어서 그 절간이 한꺼번에 이제 파프리카나 착과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 그룹을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1번 그룹이 착과가 돼서 열매가 수확이 될 때는 웬만한 농장은 다 잘 나옵니다.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용단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1번 그룹에서는 다 잘 나옵니다. 토마토든 파프리카든 실질적으로 농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든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가 없고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뭐 잘 왔다 하지만 남들보다 압도적이다 이런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요정도 되면 앞으로 방향성은 좋다 요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작물 보는 방법도 저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가면서 이제 기동량을 얻어 들은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1번 그룹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쪽 여기는 절간이 여기 보시면 이제 과일이 착과 됐는데 이제 여기는 3번 그룹 까지 저쪽은 3번 여기도 3개죠. 보통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 뭐 작으면 2개까지 입니다. 그거는 이제 해가 얼마나 있느냐 뭐 여러가지 조건이 원인해서 이제 착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꽃이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위에는 꽃이 꽃만 펴 있죠. 꽃만 펴 있고 밑에만 이제 3번, 3번 까지만 이제 열매를 달고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온실을 이제 이런 대형 온실들은 이제 온수 난방을 보통 합니다. 온수 난방을 하는데 이게 설계 한다는 것 자체가 온수 난방부터 시작해서 이런 설계하는 게 어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게 꼭 수학에 걸어갔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한 거를 설명을 안 했는데 당연한 걸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런 거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뭐 책이나 이런 참 정규 과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러는데 뭐 아직 그런 정도의 뭐 그런 교육이나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띄엄띄엄 정보를 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온수 난방으로 하는 fm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좌우측으로 되어 있고 어 컨트롤러는 이제 제가 만들어 드렸고 이제 그래서 3웨이 밸브 타입으로 해서 온수 난방되고 강원도는 이제 보통 2월달 정식되고 이제 요기 요렇게 하고 지금이 4월 이제 4월 말입니다. 이제 5월 이제 되면은 이제 수확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수확을 시작해서 이제 뭐 길면 12월달 짧으면 뭐 11월까지 수확이 진행되고 겨울에는 이제 난방을 해도 이제 뭐 가성 대비 그 투자 대비 되는 그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하지가 않죠. 어 여기 같아야지 아주 옐로우 캔데 노란색에 비해서 여기는 절간이 길죠. 절간이 여기만 봐도 상당히 절간이 긴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그래서 옐로우는 동일적으로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잘 뭐 적다 아까도 이야기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씩 이렇게 그룹이 딱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 다 3개씩 한 그룹을 잡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이 2개 밖에 없죠. 2개 2개 뒤쪽도 3그룹을 잡았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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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잘 나는 데는 이제 농사가 괜찮은 거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제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이제 좀 이제 처음에는 시장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가만 갈수록 이제 그 수확량이 되는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아깝겠지만 파프리카가 그냥 막 열리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그때 해마다 따라서 이 그룹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이쪽에 폈죠. 이쪽에 폈는데 요런 것 같은거 착화가 됐죠. 이런거 이런거는 착화가 됐고 요런걸 착화를 이제 그룹별로 거의 뭐 두세개 네개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이제 그 그룹에 착화가 되는 곳이기에 꽃이 피고 착화가 되는 그 시기에 이제 해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환경적인 요구를 해서 이 그룹 자체가 꽃이 떨어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온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수초만은 없어지는 거죠. 착화 자체가 안되고 딸기로 따지면 화방이 하나 날아간다 까 날아간다고 표현해도 될 그런 상황인거 상황이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온실에 와서 이제 아침에 일은 다 끝났고 이제 요 아침에 이제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하기 전에 요거 이제 뭐 또 왔으니까 요렇게 온실에 온 거 요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뭐 만든 것도 많아서 만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이렇게 건든 것도 많습니다. 건든 것도 많고 시설 쪽으로도 이제 설비를 한게 많고 고친 것도 많고 컨트롤러도 넣은 것도 있고 개조한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좀 정이 많이 가는 오실이 어서 가기 전에 요래 동영상 한번 남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슬미나 이런 거는 파프리카 원실이나 이런 대용 원실들은 이제 설매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차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답변을 해 드리는 정도로 하고 오늘 동영상은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실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